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 입니다 레고마블 어벤져스 자 프리플레이 중이죠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한참 이 뉴욕 맨하튼 맨하튼에서 했는데 다른 곳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맨하튼 밖에 없었는데 다른 곳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맨하탄도 오랜만에 어 다시 해본 것 같고 다음대로 가봅시다 이 흰색으로 빛나는데 여기는 저기야 말리부 흰색으로 빛나는게 아니라 파란색으로 빛나는 곳인데 쉴드 베이스가 있구요 말리부가 있고 파란색으로 빛나는 곳 아스가르드 아스가르드 쏘코비아 있구요 쏘코비아 있고 한국 미션도 있었으니까 서울도 있으면 좋을텐데 그건 없더라구 워싱턴도 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바튼 스팸 바튼 농장도 있구요 워싱턴 DC도 있고 어떤 분이 아스가르드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한 세편정도는 아스가르드로 아스가르드에는 근데 캐릭터 10개정도 있네요 자 트래블 투에르 아스가르드 아스가르드 어 여기 처음 와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야우 눈부시네요 어 좀 어지러워 너무 화려해서 여기가 그 아스가르드로 가는 입구잖아 저기로 가면은 다시 우주로 갈테고 여기를 누가 지키더라 여기를 이 양반이 지키죠 이 양반 하임달 하임달 씨가 지키고 이분 누구야? 아 이거 저기 그 블랙 위도우 막 발레 가르키고 그 스파이 학교 교사인가 그렇죠? 근데 하임달은 뛰는게 되게 귀엽다 이야 길바 그 저기 있잖아 길에 기름같은거 흘러가지고 비오면은 이런 색깔로 뭐 얼룩이 보이잖아 나 나 옛날부터 되게 예쁘던데 자 이건 됐고 걸어갈 수는 없지 이야 이거는 뉴욕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자 이거 해보죠 처음부터 또 어 이거 그래 알키가 있었구나 옛날에 이게 스페이스 키어 스페이스 바였는데 어 이게 나 없는 줄 알고 맨날 이것만 돌렸지 알키가 있었다니 좋았어 알키가 있어야지 알키가 알키야 근데 진짜 안 먹히는 곳이 있다 자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 토르걸 토르걸이 있었어 뭐 싸워야 되는 거래 싸우자 어 나 피했어 점프를 누르면은 옆으로 알아서 피합니다 화면 연출이 좀 어디 있지 자 누워있을 때 비겁하게 때려야 돼 나가면 안 돼 나가면 귀찮아지더라고 나 나 야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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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와라 이쪽으로 좀 와라 아이 또 때려 그래 그래 맞아라 때려달라고 그러니까 또 몇 번 싸우겠죠 뭐 이런 거는 패턴이 한 다른 애들하고 서너 번 싸우더라고 자 마지막 일격을 콩 뭐야 이거 한 번밖에 안 싸우는 거야 토르걸 와 토르걸 토르걸 토르걸도 진짜 있는 건가 토르걸이라니 망치봐 망치가 뿅망치 같아 날 수 있을 거고 좀 어디 배경으로 멋진 배경으로 여기가 좋겠죠 여기가 길이 너무 화려한가 어두운 밤 어두운 밤 하늘을 배경으로 토르걸 토르걸 이렇게 생겼어요 토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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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토르걸은 생존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생겼고 클래식 토르 토르 클래식 토르 처럼 머리에 날개 있고 자 뿅뿅 뿅 뿅 똑같네 여기 표시된 거 보니까 이 아랜가봐 아 그렇지 아 좋은데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이제 처음 본다 일단 막 부셔 이 게임 모르면 부셔 여기를 지금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어 어 그래 어 스위치가 하나 있고 바꿔 꼈어 전기가 되면서 나 전기 괜찮은 거지 그래 전기를 사용하는데 감전되면 이상하잖아 자 이건 이거고 여기를 아 이거를 지금 퀵실버를 쓰라는 얘기인데 퀵실버 어디지? 근데 아마 내 생각에 아마 감전될 거야 보자 아니구나 어 그냥 들어왔네 자 이거는 아이언맨 종류로 고쳐 자 이제 전기가 들어가면서 아 이거 되게 복잡하다 어허허 양쪽으로 아 이 카메라 그래도 R키도 잘 안 막힌다 아 여기가 블랙 위도우 때문에 안 돼 블랙 위도우가 아니라 감지기가 있어서 자 그럼 블랙 위도우가 필요하다 이거죠 블랙 위도우가 블랙 위도우가 있어도 되고 이거 동시에 해야 되나? 이거는 니가 와서 한번 해봐라 갈 수 있지? 됐어 어우 되게 골드브릭 하나 얻는건데 아니네? 캐릭터로 얻는거네? 아콘 아콘 아콘은 뭐야 또? 그 우리나라에 그 있잖아요 아콘으로 뭐 냉면 그거 아콘 아니야? 아르콘? 아콘? 자 이거 뭐 그냥 병사 아닌가? 아닌가? 어느정도 히어로인가? 케이키보 되는건 없고 점프 자 능력은 뭐 별보일게 없는데 저걸 던지네요 빛의 창을 던지네 자 토르거라고 아콘 얻었습니다 나가자 여기에 근데 난 골드브릭이 있다고 해서 왔던건데 여기 위인가? 뭐 위에 있나? 하늘로 한 더 올라갈 순 없고 여기에 도대체 골드브릭이 어딨을까? 여기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부셔볼까? 자 뭐 모르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 할거 많은데 이거 왠지 부셔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아니었어 진짜로 어? 여기에 뭐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야되나? 자 뭐 여유있게 한번 봅시다 구경도 하면서 아스베르드 아스베르드 아 멋있어 건물이 근데 길이 막혀있어 여기는 어떻게 다니는거야? 길이 막혀있는데 흔들흔들하다 아 이거 뭐야 아 잭 오브 하츠가 전기충전도 가능하고 되게 좋은 캐릭터네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너도 저쪽 가봐 골드브릭 골드브릭 자 저기에 여기에도 지금 뭐가 하나 있다고 돼 있는데 어디 있을까? 아 뒤에 자 좋아 좋아 이거는 스칼렛 위치니까 스칼렛 위치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뭘 보고 먹어야 될 거 아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되게 간단한 거였네 어딨어 어딨어 얘 우리편 서로 날지 못하니까 랩틸 날 수 있잖아 이렇게 무섭게 생겼는데도 하여튼 이 게임은 날아야 장땡이야 저기 뭐가 있는데 갈 수가 없네 아 이 밑으로 어? 마을사람도 있어 돌아다니는 사람들 어 그래 뉴욕은 원래 많지 이게 한명도 없다 보니까 이거 이상하겠네 아 여기로 어떻게 들어갔지 어떻게 들어갈까 어떻게 들어갈까 어허 이 년에 볼빈에 있는 스탠리가 있나봐 스탠리가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감이 안 잡히는데 자 감이 안 잡힐 땐 다음은 하죠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걸 애들이 지키고 있잖아 야 저거 부수면 나 그럼 싸우겠지 자 이렇게 싸우는 거는 호카이가 최고야 이거 왜 근데 골드 여기다 안 붙지 그래 니가 하나 붙어야지 안 붙는데 이거 꼭 뜨겁게 달고 줘야 되는 거야 받침은 안 안 부서져? 어 자 나는 태블릿 PC가 없어 구입을 못 했어 태블릿 PC는 이렇게 돈이 많은 아이언맨 같은 애들이 갖고 다니는 거라 어 이거 아닌가? 맞는데? K자 왜 안 나오지? 아니네 그게 아니네요 태블릿 PC 여는 데가 어벤져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애 어벤져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캡틴 아메리카랑 어 그래 그래 그거였구나 캡틴 아메리카고 토르 야 너 어디서 뭐하는 거야 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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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바닥은 캡틴 아메리카가 깔아주고 자 아 이거 방패 치는 거? 오케이 자 뭐 많이 했는데요 또? 토르 거울도 얻었고 토르 거울도 얻었고 토르 거울도 얻었고 여기도 뭐가 있다는데 여기도 뭐가 있다는데 어 이 아래 그래 이거까지만 해보자 자 이거 어디 어어 자 캡틴 아메리카 자 잘 안 보이잖아 근데 문이 열린 열린 거야 안 열린 거야? 열린 거야? 열렸구나 자 이거를 해외 캡틴 아메리카 해당 에당 해당 어 이렇게 하나씩 다섯 개 해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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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게 어려워 왜 됐고 어 아스카르도 재밌네요 뉴욕하고는 다른 그런 재미가 있네요 독특한 것도 있고 이게 뭐지? 아 이거 식탁이야 의자랑 너무 독특하게 생겨가지고 어 이 아가씨 아가씨한테 얘기를 왜 걸어 죽여야지 오 물도 있고 이거 안으로 들어가는거 아냐 이거? 아니야 날지를 못하니까 캡틴 아메리칸은 저희도 빠져 죽겠구만 자 니네 동네야 다 부수고 난리야 저 좋습니다에 네 자 이번편은 이제 아스가르드로 와가지고 어 토르걸 토르걸을 얻었고 그리고 이건 누군지 이건 유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콘 아콘하고 토르걸을 얻었습니다 다음편까지 일단 또 아스가르드 계속 돌아다녀 보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구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